중소기업계와 백화점이 상생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백화점협회와 서울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백화점 상생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유통업 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인의 팔로를 지원해온 5대 백화점의 우수상생 사례를 소개해 대형 유통업과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 예로 2014년 런칭한 액세서리 브랜드길리는 2015년부터 롯데백화점 중소기업 상생관에 입점해 월평균 1,500만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범석 백화점협회장은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맞는 유통시장의 변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에 백화점 업계는 중소협력업체와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